사연아 너 안 잤어? 잤어 너 왜 이렇게 일찍 났어? 알람 으악 어우 다 봐봐 어우 다 봐봐 다 봐봐 어휴 통이 다 닿아 이라 언니 먼저 좀 보세요 나 나 아쉬운데? 아니 아쉬워보이셔서 깜짝이야 그때부터 안 짓어? 이따까지 찍어냈어 깜짝이야 감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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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가 내가 참 잘 펴네 잘 펴어 안돼요 언니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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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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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집 고양이 형이 칠을 시켰는데 하하하하 근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셔서 고양이 보다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